자 우스턴 임플란트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스턴 임플란트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죠 우스턴 임플란트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 그죠 실적이 좋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매출액이 전년 동기해서 더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정기 실적이라고 해서 요거는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소포 매출은 늘어났지만 자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5.6%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같은 2분기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좋았지만 자 문제는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졌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하락 자체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하락 자체가 이만큼 빠질 뉴스인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뉴스인가 그것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2017년 11월달에 큰 변화가 한번 있었는데 여기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 만 65세입니다 본인 부담률이 원래는 50% 했는데 이것이 이제 30%로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한번 끼워 한 번 뭔가를 우리가 소위 대구치 어금니를 만약에 끼운다 만들어 본다 그렇다면 약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원 자체가 예전만큼은 안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적용하지만 뭐라고 할까 이제 우리가 조금은 가격적인 뻥튀기 이런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범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 고가가지 주가가 한번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여기 올라오는 것은 또 뭐였겠습니까 앞에서 이 본인 부담률이 상당분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이제 임플란트를 가용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원래는 한 명이 할 거를 지금은 1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급형이 되어 갔다는 얘기에요 보급형이 되면서 이 오스턴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는 이 오스턴 임플란트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 오스턴 오스턴 하면 임플란트 그 정도로 딱딱 매치업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이 우죽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임플란트가 점유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높게 형성된다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동문에 대해서 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장이 임플란트 회사를 선택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표현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이 라인, 이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의 물건을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오스턴 임플란트 예전만큼에 대한 이런 과점은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오스턴 임플란트의 제일 고가 근육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사에 나타났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곧장 넘어간다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고 여기에서 차라리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횡보성 양사가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과하게 하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과한 하락 뒤에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리 될 수 있겠죠 앞에서 저항이었던 56,000원에서 55,000원 밴드 이 밴드를 한 번 터치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에 부딪힐 확률이 높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지금 현재 낙폭가대가 심하다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조금 더 한 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 대신 반등은 기술적 반등 안에 멈출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